형님 나왔어요 예 형님 이제 다 끼워야지 형님 나왔어요 하이 형님 이거 어제 여러분 우리 열심히 만들었던 전입니다 전 기억하시지 잘 만들 줄 압니다 형님 아침 10시부터 복주를 당기겠다고요? 어 형님 주전자는요? 그거는 주전자 아니어도 됐나 아 까리안 주전자에 안 넣습니까 형님 여러분 우리 형님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받아주셔서 우리 시청자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차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앉으세요 이제 좀 앉으세요 형님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머리도 한번 찍어놓자 사진요? 네 좋아요 제가 드릴게요 형님 휴대폰 줘보세요 네? 카메라 눌러야지 카메라 오케이 제가 드릴게요 앉아보세요 형님 형님 여기 보세요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더 찍을게요 후잇 오케이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형님 예 예 매년 설날에 우리 모임의 장소는 여기니까 아 진짜 잘하는 거고 이거 죽인다 이거 이거 동태전 아 동태전 와 맛있다 예 나도 그 맛을 둘러 가자 동태전 하고 이건 또 산적이고 이거는 뭐고 이거 아 이거 버섯 이것도 진짜 옆에 놔둬 보세요 형님 이건 이제 호박전 하고 와 이거 와 이거 여기도 여기 놔둘게요 초록한 거 맛있어 예 다 만들었어 우리 이거 이거 다 만들었다 진짜 너가랑 엄청 맛있네 맛있죠? 와 맛있다 그것도 법 다 만들려고 왜 그거 인식을 하려니까네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? 여기로 먼저 박스 아 박스 아이지네 절사 주잖아 절사 절사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사 주자 절사 주자 절사 주자 절사 주자 박스 형님은 집에 안갑니까? 아니요 여기 참고 참고 박스 형님 집에 안가세요? 네 전 좀 드시라 박스 형님 여기서 물건 많다 아 저희도 열심히 일하네 열심히 저희도 또 화장만 있어 놔라 지금 나그러다 이야 와 맛있겠다 맞죠? 와 진짜 맛있게 보인다 형님 이거 일회용 숟가락 하나 더 있어요 숟가락이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챙겨왔어요 숟가락 있습니다 저희도 또 쿵요 자 일회용 숟가락 형님 주세요 이거 하나 더 필요합니다 숟가락 형님 이 앞에 자리 좀 내주시게요 네 여전히 시원하고 자 이거 먹고 우리 다 같이 한 살 먹는 겁니다 형님 네 한 살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하하하 자동으로 올라와서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작게 진짜 깍끄러 먹으면 좋겠다 나는 나이아라라라 나이아라 야 이거 진짜 오늘 이거 또 보면 애들 진짜 새 죽어도 모른다 애플파 오늘 덕분에 두고 오늘 완전히 이런데 야 누가 이래 해주노 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주십쇼 형님 이거 김치 좀 드세요 예 맛있게 저건 주고 갈게요 형님 두고 갈게요 맛있죠 음 좋았다 음 와 맛있네 맛있네 음 맛있네 맛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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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먹으니까 왜 소리가 안 먹어 가겠노 하하하하 먹었어 얘는 그자 이래 먹으면 좋겠어 술 한 잔씩 먹으면서 먹어야지 야 술 마실 명분이 생겼네요 형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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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오늘 그래도 날이 딱히니까 좋다고 날이 좀 따서 내가 나요 떡볶이 한 그릇 안 먹으면 맛있네 맛있어 밥 먹고 왔어 떡볶이 먹어봐라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왔어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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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오토바이 운전해야 된대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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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파면 되지 하하하하 오늘 한 번 와 튀김이버 뭐 다양하네 예 드세요 하하 좋은가 드세요 치즈가 떨었어 응 야 생불 엥 어 하자 하자 하 ahead 하자 오늘 같은 날엔 소주 먹을 수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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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살코는 Josh irregular 일하시네 네 상기 일주일 그 어렸을 형님 모욕탕 다ха왔냐고 Account 삽zione 됐다 뺏겨놓고 왔습니다 현영이 오늘 두 분 다 같이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형님 식사하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다 안 먹고 왔어요 먹으면 맛있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스튜디오 여기 서면 바로 뒤거든요 근데 제가 소주병이 소주병 하나에 100원이잖아요 소주병이 한 몇백개 있어요? 소주병이 한 몇백개 있어요? 그거 채워줄까요? 예? 채워줄까요? 그거 가져가시면 그래도 박스보다는 돈 내잖아요 몇백병 있습니다 몇백병 진짜 큰 박스에 다 채웠거든요 안 들려요 지금 아예 무거운 거 뗄 수 있나? 아니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갖고 내려와야죠 아니면 박스 터져가지고 언제 채워줄까요? 편하실때 가면 됩니다 그래 맞다 고물상이 돈 제일 많이 번다 맞다 옆에 형님 올라와는 데 있다 그 마트 그 저거 싸봐 옆으로 더 싸봐 고물상엔 돈 끈단다 우리 형님 하는 말 박스 이거 여기 막 채워박고 박스 팔면 얼마에요? 차로 한 차 신고가면 우리가 아는 그거 1.5 봉고차요 봉고차 봉고차 그거 얼마 그럼 어떤 차 1톤차? 1톤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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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 1톤을 박스를 다 차야되네요 2빠 신고가 1빠 2빠 신고 이거 청주 신고가면 10만원 10만원 1,00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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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물상이 2,000kg 고물상이 논하네요 고물상에서는 1,000kg 50,000kg 60,000kg 무조건 그런데 내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에 납품 받는 그 3,000kg 1,000kg 진짜 살살해지네 어우 출발해 살살해지는데 네 형님 우리 그래도 커플잠바네요 네 커플잠바 커플잠바 네 근데 형님 형님은 옷을 누가 사줘요? 옷 잘 사했네 다들 사줘요 아 야 이 사람들 박스를 어디서 저렇게 많이 저 박스를 다 들고 왔어요 네 다 와 너무 무서워 박스 꽉 이따 이야 아 근데 요게 10만원이에요? 아니요 10만원 택도 없어요 저건? 택도 아 저건 택도 없대 저거 4,5만원 밖에 안 써 아 저거 4,5만원 저만큼 많이 실어야 되구나 여차도 가득 차야 뭐 40만원 내게 나와 우와 여기 창고가 가득 차야 10만원이요? 헐 헐 하 야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것도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펴야 되지 예 갖고 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리하는 시간이 네 몇 시에서 근데 이쁘게 정리하면 그거 막 던지면 어떡합니까? 요걸 정리하도록 합니다 어 이거 갖다 놓고 또 길이 막 시가 시가 혼나운데로 네 나눠주세요 제가 이거 어디 가요 그냥 왜 이거 모독일이 아니네 이것도 박스도 아 이런 캔도 돈 줘요? 캔은 돈 안 주잖아요 캔은 여기 비싸요 아 비싸요? 비싸요 캔도 그럼 모아둘걸 이제 캔도 모을게요 이제 이런거 비싸요? 맥주캔 이런거요? 이런 군류스캔도 네 키로에 700원 키로에 700원 캔만 오 친년공주님 슈퍼채팅 만원 할랑할랑 오빠야들 나 영지다방이 뿐이야 새해 복 많이 받고 용우리양스타 잘 챙겨주셔요 사타구니업 부러워 두둑두둑 그래 고맙다 친년아 만원 고맙다 그때 그 있잖아요 영지다방 뚱댕이 영지다방 가 있잖아 어 어 가 가 가 여기 집 들어왔네 아 저거 들어왔네 어 영지다방 여기로 들어왔네 지금 그 살좀 빼야 된다 그거 오래 못산다 그래 오래 못산다 그거 좀 많이 뚱뚱드제 너무 뚱뚱든다 그래 오래 못산다니까 가버려봤다 헛방에 간다 야 야 그래 그래 나 등재가 있으니까 괜찮다 살 좀 살좀 빼란다 살좀 새해는 야 야 등산 등산 니 같이 다닐래 밭출로 묶어갖고만 밭출로 묶어갖고만 끌고다니까 하하하하 니 오래 못산단다 그래가 야 야 그거 너무하대 그거 너무하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운동살이기 때문에 운동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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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빠진다 와 오빠야 또 사람하나 죽이네 장래희망 장이사 맞다 진짜 갈뚜고기 세로 올라가 올라가면 완전 산으로 타 빠진다 갈뚜고기 올라가야 돼 그 영지다방 가랑 나랑 중에 누가 더 심각합니까 영지다방이 한자리 나 전 좀 괜찮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각을 다시 안한다 큰일 난다고 울물일이 아니라떤니 지금 영감태계는 가만히 있어 온라희더 다다니 너만 떠믄치나 가는데 뭐 말 좀 알아서 근데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형님, 같이 있는 영감 아닙니까? 영감은 영감인데, 틀리네 앞자리가 틀리네 65세, 75세 앞자리가 틀리네 영감탱 이거 알면 돼 생생노 65세이기 때문에 영감제이고 저기는 70세 껍격기니 영감탱 이렇게 나뉜답니다 아... 우리 옆에서 쏟아 쏟아 내년에는 또 강하면 같이 아니 그래도 우리 큰형님들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아이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우리 형님들 진짜 건강이 오래오래 예 맞습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올게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형님 귀여워 안녕 안녕 오늘 잘 먹습니다 아이 제가 감사하죠 형님 갑니다 빨리 빨리 술 조금만 찍어주시고 들어가세요 빨리 갑니다 형님 다 갔다와 예 전화할게요 형님 사진 찍어보낼게요 농구축제 갑니다